나무오리 한국어 중급 반말 버전 팟캐스트 얘들아, 안녕? 나무오리 한국어 중급 반말 버전 팟캐스트에 나무오리라고 해. 오늘도 잘 부탁해. 오늘은 나무오리 한국어 팟캐스트의 일곱 번째 에피소드로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반려동물이야. 반려동물은 다른 말로 애완동물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었어.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는 2010년쯤부터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특히 몇 년 전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 애완동물이랑 반려동물은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는 뜻인데 애완동물은 영어로 팻에 가깝고 반려동물은 컴페니언 애니멀에 가까워. 예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키우는 동물은 그냥 키우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최근에는 키우는 동물도 우리 가족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에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기 시작했어.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너희들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뭘 것 같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개야. 개는 다 큰 성인 개를 말하고 새끼 개는 강아지라고 부르지. 그렇지만 강아지 발음이 더 귀엽고 다 큰 개도 강아지처럼 귀여워서 많은 사람들이 개도 그냥 강아지라고 많이 불러. 그리고 원래는 동물의 아기를 말할 때는 아기라고 하지 않고 새끼라고 하는 것이 맞아. 그치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아기라고도 많이 해. 아기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가 맞고 아기 돼지는 새끼 돼지가 맞지만 아기 고양이나 아기 돼지라고 부르는 것도 쉽게 들을 수 있어. 말이나 소처럼 따로 아기 동물을 부르는 단어가 있는 동물들도 있어. 새끼 말은 망아지, 새끼 소는 송아지처럼.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 새끼를 동물 이름 앞에 붙이면 돼. 하지만 새끼를 동물 이름 뒤에 붙이면 욕이 되니까 조심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 품종은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시추야. 한국에는 마당이 있는 집이 별로 없어서 큰 강아지들보다 작은 강아지들이 인기가 많아. 그리고 여러 가지 품종이 섞인 강아지는 믹스견이라고 불러. 원래는 잡종이나 똥개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믹스견으로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시골에서 믹스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시골똥개나 시골 잡종개라고 많이 불렀었어.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믹스견, 그러니까 시골 잡종개를 외국에서 온 품종개인 것처럼 시골을 자부종이라고도 부르기도 해. 귀엽지 않아? 시골을 자부종. 한국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고양이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고양이 품종은 코리안 쇼테어, 러시안 블루, 페르시안 샤미야. 코리안 쇼테어는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품종으로 길에서 사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라고 해. 또는 귀엽게 길냥이라고도 불러. 참고로 가장 흔한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은 코코, 보리, 초코, 모모, 두부라고 해.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이름의 종류는 호두나 쿠키, 모찌, 망고처럼 음식 이름이나 까미, 누렁이, 배꽃처럼 반려동물의 털 색깔에 맞추는 이름 또는 순돌이, 빙고, 촐랑이 같이 반려동물의 성격에 따라 지은 이름도 있어. 또 계절 이름이나 구름, 달이, 바람이 같이 자연에서 따온 이름도 많이 쓴다고 해. 반려동물 이름도 사람 이름처럼 두 글자 이름이 많아. 그리고 키우는 가족의 성을 따라서 김코코, 김보리처럼 성도 붙여 부를 때도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만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다른 동물에는 물고기, 햄스터, 새, 토끼가 있어. 예전에는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많이 샀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입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보통 입양을 할 때는 동물보호소에서 많이 데리고 와 길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동물보호소는 주인한테 버려진 동물이나 길에서 살고 있는 동물을 구해서 보호하는 곳인데 동물을 입양해줄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 새로운 주인을 찾기 전까지 동물들을 돌봐주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동물들을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어. 안타깝지. 그리고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특히 강아지를 키울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강아지는 멍멍 거리면서 시끄럽게 짖을 때가 있잖아. 근데 강아지 주인이 짖지 않도록 훈련을 안 시켜서 이웃들과 싸울 때가 종종 있어. 한국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강아지가 짖으면 옆집, 윗집, 아랫집까지 다 들려서 이웃들이 힘들어 하거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그래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훈련이 안 된 개가 다른 사람을 우는 사고도 가끔 일어나. 그래서 요즘 강아지를 키울 때 알아야 하는 것이나 지켜야 하는 에티켓, 훈련 방법 등을 알려주는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이 많아졌어.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튜브나 TV 프로그램도 많아. 혹시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면 설명란을 확인해줘.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걸어둘게. 너네는 지금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어? 있다면 어떤 동물을 키워? 반려동물의 이름은 뭐야? 이름은 어떤 뜻이야? 반려동물은 몇 살이야? 어떻게 키우게 됐어? 아는 사람의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너네한테 준 거야? 아니면 애완동물 가게에서 샀어?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왔어? 길에서 주워왔어? 만약 키우는 반려동물이 없다면 전에 키워본 적 있어? 만약 지금까지 키워본 적 없다면 키워보고 싶은 동물은 뭐야? 왜 그 동물을 키워보고 싶어? 너네 언어로는 반려동물을 뭐라고 해? 댓글에 단어와 뜻을 써줘.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댓글로 꼭 알려줘. 키우는 사람이 많으면 나중에 강아지랑 고양이 관련 은어 에피소드도 만들어 볼게.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지금까지 나무오리 한국어 중급 반말 버전 팟캐스트의 나무오리였어. 다음 시간에 봐. 안녕하십니까. 아멘